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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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는 그걸 쥐고 그가 막 뛰어오는거에요 메가더를 통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조선 분할 점령을 발표했던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해방 직후 정치의 중심은 단연 몽양 여운형이었다. 해방 직전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은 몽양은 즉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석하고 해방 전국에 진공상태를 메워나갔다. 8월 말까지 건주는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해 서울과 지방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메가더를 통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군의 조선 분할 점령을 발표했던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